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세계도처에서 진단키트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폐렴 방역 성공으로 손을 꼽는 단골 메뉴는 국산 진단키트를 요청하는 것이 전세계로부터 매일매일 답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살이의 미스터리입니다. 초기 중국발 입국 검지를 미적거리면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우한폐렴 방역 실패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자신들에게 덮친 불행처럼 보였던 우한폐렴으로 자신들이 범한 지난 3년 동안의 대부분의 실정을 실책을 덮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방역 성공의 주역으로 자신들의 신분세탁을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신분세탁에 잘 구비된 그동안의 의로 시스템, 의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 대구 경북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리고 기업들이 개발한 진단키트의 인기들이 대해졌어 여당의 4.15 총선에 힘을 더할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진단시약 개발 및 생산업체인 시젠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여러 나라에서 수출 요청이 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현장 방문길에 한국은 빠르고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빠른 격리와 치료로 이어져 방역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감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를 잡지 못하는 야당 득도 톡톡히 보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개발한 진단키트까지 그를 돕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툴툴댑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뭐뭐가 번다. 이런 옛말을 들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다음 질문은 국산 진단키트의 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산 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국가 간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단키트를 수입하는 국가는 현재 기준으로 한 100여개 국가에 이르게 됩니다. 국산 코로나19의 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올해 전체 의료기기 수출에서 진단키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 항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7일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업체만 하더라도 모두 25군대가 됩니다. 품목수는 33종입니다. 해외에서 국산 코로나19의 진단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진단키트 개발에 추가적으로 나서는 업체들도 앞다투어 수출 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코로나19의 진단키트 수출 허가를 받을 업체는 25군데에서 총 40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진단 전문업체인 크리노믹스는 4월 2일 날 헝가리 정부와 400만 달러, 우리 돈을 약 48억 정도의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분량은 총 50만 테스트 물량입니다. 크리노믹스는 헝가리 측의 긴급 요청에 따라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수출을 개시하기 위해서 식약청에 현재 수출 허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서 화제를 모았던 시젠, 국내 최대 진단업체입니다. 시대는 주당 100만 테스트 물량을 생산해서 이 가운데서 90%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300만 테스트까지 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당 판매 단가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대략 10달러 안팎에 다릅니다. 따라서 주당 100만 테스트 물량을 판매할 경우에 한 달이면 4천만에서 5천만 달러, 약 6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시젠의 수출 대상지는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를 포함해서 전 세계 45개 국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지난 3년간 국내 기업 환경은 상당히 악화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기업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단 시약 업계에서도 25개 업체가 그런 진단 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와서 알게 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단 키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사업 환경을 국내에서 크게 개선시켜주면 제2의 진단 키트 업계, 제3의 진단 키트 업계, 제4의 진단 키트 업계가 국내에서 속속 등장할 것으로 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은 가장 큰 문제가 정치입니다. 정치만 똑바로 하면 정치만 반듯하게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또 사업가들은 특히 시장 개척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만 제자리를 잡아주면 정말 한국이 더 위대한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단 키트 업체가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에 대응해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이력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서 국가적인 그런 자부심을 느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이 나라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그런 확신을 심어준 사건이 바로 코로나19의 진단 키트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의 비상이고 도약이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